네, 알겠습니다 검은 양이라 결국 유니온은 변한 게 없군 겨우 그 지옥을 잊어버리려던 참인데 말이지 아니, 거짓말이야 실은 아직도 선명해 그때의 그 지옥이 전쟁이라는 지옥을 즐기는 녀석들도 있었지 웃으며 적을 없앤 악마 같은 놈들이 말이야 하지만 난 그렇지 못했어 적을 없애는 쾌감보다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이 더 컸지 자신의 가함에 대한 금지보다 무력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컸어 결국 마지막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지 아직도 선명해 비명 지르는 걸 다시 하라는 거지? 하지만...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그 지옥을 겪게 되겠지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고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는 거지 안 그래? 그게 어른이라는 거겠지 좋아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 지옥으로 착각하진 말아줘 난 부끄럽고 싶지 않을 뿐이니까 너와 나 자신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